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 스포츠를 스포츠는 스포츠는 이렇게 잡아놔요? 스포츠는 자, 더 여기서 누르는데 한번 넘으면 이렇게 넘으면 편하게 이런식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아,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더 클경색 시작 스포츠 스포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손이 내가 여기서 좀 더 머물러 나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, 다시 그렇지 그렇지 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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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골을 그냥 미션쌤이 더 더 그렇지 그렇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날라갈게 딱 자, 더 그렇지 하나, 둘, 셋 같이, 둘 그렇지 다시 그렇지, 자 긁어 그렇지 하나, 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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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자,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자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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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되고 좀 더 좀 더 걸리죠 너무 세웠다는거죠 좀 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탁 스톱시켜봐 그렇지 그렇지 자, 스톱시켜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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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렇지 스톱시켜요 지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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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, 위에 네 네 네 자 아 다시 아 둘 삼 블러블드, 앨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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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언제쯤 유용하냐면 상대방 소스가 소트가 이런 걸 좋아 그럼 내가 견딜 이동을 상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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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찍어봐요 같이 해라 잘라봐요 잘라봐요 잘라 거기서 내가 핸드가 던져서 잘라봐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면 상대가 이거 제툴이 되게 힘들어요 응 알겠는데 벌금 해보고 그렇지 다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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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조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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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더 잘릴 수 있네요 저는 하나 둘 둘 둘 둘 셋 둘 내가 특히 2월 3일까지 덜어버린 건 아니니까 반박적으로 또 유용하게 써놓으셔서 감염 한번 봤어요.